야, 살살 좀 해, 살살 아유, 생긴 거랑 다르게 엄살이 좀 있네 야, 죄송해요, 그만해 아, 잠깐만, 이 친구한테 좀 더 하세요 뭐하냐, 언니들? 나봉이랑 할 얘기가 있어서요 얘기 무슨 얘기? 일종의 고민 상담이죠? 고민 상담? 네? 네, 그럼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어 잠깐만, 너 언제부터 신했냐, 쟤하고 고민 상담을 정도로 지난주인가? 뒤지난부...던가? 네, 저 한번 찾아볼게요 야, 나 아직 얘기 안... 아, 나 진짜 어이가 없네? 어? 나한테는 말도 안 되는 핑계대면서 선을 긋던 이만 뭐야, 진짜 아, 고민 상담은 뭐, 으악! 뭐 이렇게 하냐? 어? 으악! 이렇게 해?